어 이거 오징어가 살아있는거에요? 네 가볍게 살아있는거에요 어 이거 어떻게 파는거에요? 몇마리나 오르나? 이건 3마리나 4마리나 올라가요 어 어 재미네 이거 그죠? 이거 어떻게 후원? 네 어 이게 장마다 꼴뚝이구나 이게 요즘에 이게 많이 나요? 안 나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요 그래요? 네 뭐에요? 망고? 장대요 장대 장대? 처음 들어보는거에요 맛있어요 이거? 구워먹거나 매우면 매우면 다 맛있게 이건 어떻게? 장대 장대 harvesting 앤 장대만 장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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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요거는 15,000원, 요거는 25,000원, 요거 25,000원, 낙지 낙지? 그게 얼마라고? 요거는 15,000원 1킬로에요? 요거는 아니야 6배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거니? 네 25,000원 excuses 이 킁크랩은 어떠게요? 킁크랩$ 85,000원 베게는 65,000원 랍스타는 7만 원 좀 더 올랐습니다. 잡스코 가셔서 이승현 씨는 나이끼야. 조금이더 이렇게. 숯개는 3만원, 암개는 3만 5천원이예요. 암개가 좀 올랐네 이제. 지금 조금이라서, 개가 없어서 조금 올랐습니다. 아 좋다고. 꽃게랑 염 사가지고 아시었냐. 낙지는 어떻게 하는거에요? 낙지는 중국산은 2마리 만원이고, 국산은 1마리 만원이에요. 다리가 국산은 더 길고 더 연해요. 아 더 길다고요? 네. 그리고 더 연하다고. 가늘다고? 네. 가늘고 더 연해요. 이 정도면. 아. 이게 이게. 숨은. 저기요. 그게 국산이에요? 네. 여기 낙지 국산. 여기 낙지 국산. 고소한. 고소한. 아. 고소한. 아. 아. 65,000원. 천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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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크랩은요? 그렇지만, 네. 아. 네. 랍스터는 어떻게 가는데? 랍스터는 2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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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럭은 우럭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구나 세세히 맞춰서 받는거니까 우럭이 2만원 들어와서 3만원 받으면 못 주고 못 주고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싸서 부터가 얘는 뭐에요? 우럭이 자바리 자바리? 아 이건 고기의 맛이 어때요? 색깔이 좋아요 이건 어떻게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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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걸로 하는거에요? 아 랍스터는 우럭, 우럭 색깔다른거에요? 네 이거는 얘네들이 보색깔 띠는거에요 제가 빨개져요 다 똑같은거에요? 똑같으면 피부색깔 틀리듯이 그리는데 얘네들이 조금 하얗게 되는 애들은 영리하는 애들이에요. 자기 보호색깔 띄는거야. 진짜? 그럼요. 얘 지금 색깔이 회색이죠? 까매집니다. 이제 보세요. 좀 까매지네. 아주 까매져요. 아주 까매져요? 그러면 쟤랑 똑같아져요. 금방 변하네. 너무 이쁘게. 까매지잖아요. 줄에서 보호색깔 띄는 애들은 살이 쫄깍쫄깍. 아 더 맛있구나. 영리해요. 땀이 됐잖아요. 아까보다 진해졌어요. 네. 진해졌어요. 얼마나 얘네들도 알키고 있는지 뜬채 들어가면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고 있어요. 그러네. 어디서 나오시나요? 신희도 마시나요? 신희도 마시나요? 네. 까매진거야. 까매졌잖아요. 자연산도 올라와요. 자연산도 올라와요. 자연산도 올라와요. 그건 어떻게 파시나요? 3만원 필요해요. 다 3만원씩 하는구나. 최하가 3만원이에요. 물가가 올라서 25,000원에다가 올랐어요. 요거는 이제 서너 마리 되잖아요. 네. 아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? 네. 아주 맛있어요. 고마워. 네. 아무튼 나. 근데... 그리고 근데 요 지금 내 공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